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돈 벌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는 위험이 따르고 그러니까 리스크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의 상당 부분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몇 십 년을 살아남는 것은 어마어마한 내공입니다. 저는 젊은 날 초기에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훗날 평전이나 아니면 기업사 같은 것을 저수해 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50년사 30년사 이런 걸 써보게 되면 그 안에 온갖 사건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30년 정도 살아남았다 50년 정도 살아남았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그런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저런 현대자동차와 같은 회사들이 굴지의 기업이 돼 가지고 수십억 ELM들 이익을 남기는 그런 회사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해외로 이렇게 다녀보면 현재 자동차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눈에 많이 띄고 자동차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품이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다니면서 브랜드 자체를 보여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참 매력적인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나 현대 자동차 성장사를 보게 되면 1973년도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 직원의 거의 한 7 80% 정도가 그냥 운동장에서 풀 뽑기를 할 정도로 일감이 없어서 어려운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러면 차마 낼 수 없었으면 그냥 넘어간 거죠. 그래서 초기에 정세영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포드 그냥 모델을 받아들여서 그냥 나갔으면 오늘날 현대는 없는 거죠. 그 당시 과감하게 독자 모델을 선택했기 때문에 포니 같은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늘날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선 회사가 된 거죠. 몇십 년 살아남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현장 소식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주택시장이 경기가 꺼져 가지고 건설업 전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세 분의 그런 기자분들이 현장 러포라는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들었거든요. 현장 러포를 1992년도에 보르네오 부도 때보다 최악입니다. 그럼 사업을 한 3, 40년 하신 분 이야기거든요. 돈 벌기가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1992년도에 보르네오 부도가 났을 때 살아남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30년 이상 정도 견뎠는데 또 위기를 겪은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건설후방산업이죠. 아파트라든지 이런 pf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뒤에 이제 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되게 한계에 내몰린 중견 중소기업 극성수기에도 공장 가동률이 30%로 극감하고 잔업은커녕 직원들을 내보내야 되고 언제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장 여름 대표적인 경우가 가구업체 1위 한샘도 적자전환 그 다음에 대개 이렇게 사무실이라는 특판을 많이 하는 nx도 손실 눈덩어리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시나퍼니체 구본진 대표가 40년 사업을 해왔네요. 40년 동안 살아남은 겁니다. 1992년 보르네오 가구 부도 때보다 더 최악입니다. 곧 문을 닫는 가구 제조사가 전체의 30%를 넘을 것입니다. 사업하기하기 이렇게 힘든 겁니다. 학교 공공기관의 새 사무용 가구를 구입하는 12월부터 3월이 극성수기인데 한 달 반 동안 잔업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한가해졌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아파트 특별판매 특판 수요가 뚝 떨어졌습니다. 40년 여름 업계 경험을 해본 분이 1992년 또 보르네오 가구보다 더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경기 상황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소건설 현장이 몰린 지방 상황은 더 심각하고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3월에는 월급을 못 줄 상황입니다. 가구를 납품하는 밴더 제조업체 비업체는 올드러 주문량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1위 가구업체인 한샘이 적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샘 주가가 많이 빠졌네. 한샘이 이제 팔고 나갔죠. 원래 창업자는. 오리표 주방으로 시작한 엔엑스는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2020년도 영업 손실이 85억 2021년도에 123억 2022년도에 235억으로 손실의 규모가 눈덩어리처럼 불었다. 사업 모델이 거의 대부분이 특판이네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해온 기업들도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창업한 지 17년이 된 시의자 제조업체 대표는 가구 제조업계에서 겨울이 가장 바쁜 시기인데 잔업은 고사고 낮에도 일이 없을 정도고 17년 동안 이번 겨울처럼 한파가 불어닥치긴 처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려운 걸 봤네요.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가슴에 안 와 닿을 겁니다. 자기 가족이 사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거나 본인 스스로가 사업을 크건 작건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볼 때 자기 남 이야기처럼 안 보일 거거든요. 몇 십 년 살아남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꾸 여러분들 돈 뜯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공직자는 잘 모를 겁니다. 따박따박 이런 봉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3, 40년을 잘 견뎌 온 사람들도 이렇게 크게 타격을 받는데 이때 여러분들 까딱 잘못하면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입장은 아니지만 사는 것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구나.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벨트를 잘 메시고 저마다 주어진 또 주어지게 될 그런 리스크 위험을 잘 이렇게 전망해서 슬기롭게 이렇게 헤쳐나가서 경기 상황이 좀 호전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선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창호 공급업체, 셰시 공급업체, 마루업체 이런 것도 상황이 계속 안 좋네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